자 이번 문제도 도표인데 보니까 제목을 또 보도록 하죠 가장 charitable nations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기부 행위를 많이 하는 나라들 이렇게 했구요 흰색으로 된 건 보면 donate money 돈 주는 거고 검은색으로 보니까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elp the stranger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봤더니 미얀마에 나오구요 미얀마 미얀마 유나이티 스테이스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라일리 유케 6개 국가 나오구요 숫자를 대충 보니까 뭐 까만색이 제일 많은 거 미얀마 보이고 그 다음에 44 44 44 이런 거 좀 특징적인 거 있구요 나머지는 특히 뭐 트렌드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표현을 보니까 첫 번째는 제목이죠 그죠 the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n six nations 6개 국가에서 percentage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population who participate in 참가했던 사람들이죠 giving behavior 누군가를 주는 거 뭔가를 주는 거에 참가했던 사람 기부 행위나 자선 행위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나오구요 두 번째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during the month prior to being interviewed 나오는데 그래서 being interviewed 볼 거구요 prior to 볼 겁니다 컴마 위치 나왔죠 당연히 설명하겠죠 was the highest among six nations 6개 국가에서 가장 많았다 높았다라는 말 나오는데 컴마 위치 어떻게 되는지 볼 거구요 while 또 나오네요 while 반면에 하는 동안에 여기서는 반면에겠죠 while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helped a stranger was 44% in both Canada and New Zealand 나오구요 more than twice 두 배 이상이다 반복 피하는 말 도패에서는 대신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that of those that of those 라는 표현을 볼 거구요 who helped a strange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he respondent who did volunteer work in the UK 이랬습니다 respond가 반응하다 대답하던데 respondent 설문자서에 응답한 사람들 응답자 수 되겠죠 응답자들 되겠죠 respondent a and t e and t 나오면 사람이 되니까 이 정도 하고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인구의 비중이라고 했어요 in six nations 여섯 개국가에서 who participated in giving behavior 뭔가를 주는 행위에 기부 행위에 참여했던 여섯 개국가 애들에서 인구들의 비중은 그 다음에 자 prior to 나오구요 뭐뭐 앞서서라는 얘기인데 뭐뭐에 앞서 전에 이랬겠죠 뭐 전에 being 인터뷰 나왔습니다 자 인터뷰가 인터뷰를 하다 인데 인터뷰 2 됐으니까 과거가 아닐테니까 해서는 인터뷰가 된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이즈가 있으면 is 인터뷰 인터뷰가 됩니다 가 될텐데 비가 있으면 인터뷰가 됩니다 똑같고 being이 되면 인터뷰가 되고 있는 도 될 수도 있구요 인터뷰가 되고 있는 뭐 우리말로 되고 있는 이란 말이 없으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데 우리말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좀 애매하죠 자 여기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있구요 여기 2번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인터뷰를 할 거에요 뭐 뭐 어때요 어때요 질문을 막 던질 겁니다 이게 기자가 예를 들어서 뭐 기자다 정치인이다 기자가 정치인한테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정치인의 인터뷰가 인터뷰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로는 구분을 잘 안해요 이 사람도 인터뷰 한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인터뷰가 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인터뷰드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ing가 나와서 여기서 인터뷰가 되고 있는 being을 붙여서 인터뷰가 되고 있는 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인터뷰가 되는 것 우리말로는 인터뷰를 하는 것 이렇게 될 겁니다 2014년에 인터뷰를 했던 것 전에 그 전달 동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9월달이니까 9월달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8월달에 기부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prior to 앞서서란 말이죠 앞선 달에 그 달 동안에 during the month 그 달 동안에 2014년에 인터뷰를 했던 것 전달에 이렇게 된 겁니다 prior 이라는 말 좀 알아두고요 여기다가 et라는 말 붙이면 priority 우선 사항 우선순위 라는 말이 됩니다 prior 뭐 뭐 전이라는 얘기고 다른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항상 앞에 먼저 하는 것 우선순위 라는 얘기죠 그래서 et 붙이면 priority 해서 우선사항 순위 우선순위 라는 말이 된다는 것도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둬야 돼요 컴마 위치 나오네요 컴마 위치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컴마 후가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was the highest 가장 높은 거였어요 among the six nations 6개 국가 among들 중에서 among이 뭐 뭐 중에서 너무 자주 하니까 지겹다 이제 요런 뜻들은 while 반면에 하는 동안에 있죠 뭐 뭐 동안 또는 반면에 네 도폐에서는 대부분 반면에요 도폐에서는 성격상 뭐 뭐가 어떻게 높은 반면에 어떤 건 낮아요 이렇게 높고 낮고 이렇게 두 가지 구분했대 반면에 쓰는 거니까 meanwhile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helped a stranger 낯선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뭐뭐한 반면에 was a 44% in both 캐나다 and 뉴질랜드 캐나다와 뉴질랜드 두 가지 국가에서 모두 44%였던 반면에 다른 건 뭐 어땠다 라는 말 날 거고요 more than twice 두 배 이상이네요 됐 또 반복을 반복을 피하는 말 때 나왔고요 those는 중요하죠 사람들입니다 주로 뭐뭐하는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맥락에서 those를 많이 쓰고요 those who helped a stranger 낯선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비중 퍼센테이지 되겠죠 비중의 두 배 이상이다 두 배 이상인 되겠죠 respond가 대답하던데 unt a n t 나 d e n t 로 끝나면 보통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respond가 대답하던데 respondent 그러면 대답했던 사람 응답자 되겠죠 설문조사의 응답 여기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인터뷰죠 인터뷰의 응답자들 되겠죠 who did volunteer work in UK UK 영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응답자들 이렇게 될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죠 그죠 이렇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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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